한주의 시작인 오늘 낮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기온을 소폭 웃돌며 온화했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온화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 만큼 계속해서 건강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 비예보 들어 있는데요. 예상되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 또 오후에는 충남북부와 수도권으로 우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산불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아침 12도, 대전 9도, 전주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인천 아침 14도, 낮기온 19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지역 연천 아침 기온은 8도, 경기 동부지역 가평 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경기 남부지역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이며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